안녕하세요. 93초 안에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6개의 틀린 그림은 Poke Lea shows 이에 따라 Volunteer하면 marry 나서, 그렇죠. 3개의 틀린 그림ộ detached Probable Fumble em Dickius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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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네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